오늘 또 물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낚시한거구요. 고기는 2마리를 잡았습니다. 월적으로. 35.5 32.5 이렇게 2마리를 잡았어요. 고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에게 32.5 뒤에게 35.5 빵이 엄청나게 큽니다. 처음 나왔을때는 빵이 하도 좋아가지고 거의 4자 가까이 되는줄 알았어요. 나에게 손맛을 안겨줘요. 으아 정말 크다. 오! 오! 한마리 물에 떨어졌어요. 불쌍 성질이 급하네. 불쌍 다 놔줄건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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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려니까 힘들군. 아이고. 자연으로 보내주겠습니다. 밀장구 다 튀고 가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간다. 잘 갔어요. 아들 딸. 아들 딸 많이 낳고. 짧은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